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잇는 베이직 포걸스 노트 만들기 함께 해볼까? 커버지 2장, 캠페인 메시지 1장, 속지 20장, 실과 바늘, 이름 스티커를 준비합니다. 가위와 펜은 따로 준비해주세요. 실을 두 줄로 바늘에 껴주세요. 앞 커버지, 캠페인 메시지, 속지, 뒤 커버지 순서대로 겹쳐 준비합니다. 앞 커버지를 펼치고 상단 두 번째 구멍의 안에서 바깥으로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실 하단 약 10cm 정도를 남기고 바느질해주세요. 노트를 다시 포개어 앞 커버지가 나오게 해주세요. 바늘이 책등을 감싸고 같은 구멍으로 나오게 합니다. 실을 단단하게 잡아당겨 바느질해야 노트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면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넣은 뒤 책등을 감싸고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가장 위쪽을 감싸고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나머지 구멍들도 동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뒤에서 두 번째 구멍 앞에서 세 번째 구멍 책등을 감싸고 다시 앞에서 세 번째 구멍 뒤에서 네 번째 구멍 책등을 감싸고 다시 뒤에서 네 번째 구멍 앞에서 다섯 번째 구멍 책등을 감싸고 다시 앞에서 다섯 번째 구멍 뒤에서 여섯 번째 구멍 책등을 감싸고 다시 뒤에서 여섯 번째 구멍 앞에서 일곱 번째 구멍 책딩을 감싸고 다시 앞에서 일곱 번째 구멍, 뒤에서 여덟 번째 구멍 책딩을 감싸고 다시 뒤에서 여덟 번째 구멍, 앞에서 아홉 번째 구멍 책딩을 감싸고 다시 앞에서 아홉 번째 구멍, 뒤에서 열 번째 구멍 책딩을 감싸고 다시 뒤에서 열 번째 구멍 10번째 구멍에서 가장 아래쪽을 감싸고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표지 앞 뒷면을 확인하며 실이 연결되지 않은 모든 구멍을 바느질해줍니다. 뒷면의 3번째 구멍으로 나온 바늘을 뒷면의 2번째 구멍으로 앞으로 꺼냅니다. 이때 앞 커버지 전까지만 바늘을 통과시켜 처음 남겨둔 실과 만나게 해 매듭을 짓습니다. 단단하게 2번 묶어줍니다. 매듭을 묶은 후 남은 실은 짧게 자르고 노트의 틈 사이로 넣어 정리합니다. 동봉된 이름 스티커에 만드니의 이름과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여 부착합니다. 서류를 위해 개인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네임 부분은 노트를 받는 친구가 쓸 수 있도록 비워둡니다. 이름 스티커에 있는 꾸미기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주세요. 베이직 보걸스 노트 완성!